여기까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들, 괄호의 식탁 전시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술가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점심은 저녁은 뭐 먹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차원에서도 식탁 위를 둘러싼 세상에는 참 많은 얘기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몸을 가진 우리는 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물 한 병, 혹은 초콜릿 하나를 산다고 해도 무수한 이해관계가 이미 존재했을 겁니다. 패키지에 적힌 원재료만 보아도 무수한 국가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고요. 이를 유통하는 이동 경로는 어떠하며, 또 상품으로 만들려는 제작 과정과 소비하는 우리 심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를 나누어 먹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관계와 세상을 펼치는 행위일 것입니다. 피부가 상처 나면 피를 흘리고, 기쁘거나 슬프면 눈물이 나고, 아프면 기침하는 우리의 몸을 생각하며, 평소에 보이지 않던 피와 눈물, 타액과 같은 액체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며 물질을 안고 있는 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 그리고 음식이 차려진 식탁 위 세상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끝으로 전시 기획자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정혜은 PD의 책, 앞으로 올 사랑의 끝에 나온 자의 자유를 읍졸이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좋은 시도와 내일의 가장 좋은 시도 사이에서 잠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소문을 받 ним this. ου zoals 아픈 아픈